우리나라의 이산가족 중 이제 생존자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안타깝게도 70%가 세상을 떠났고 살아계신 분들도 80대가 대부분입니다. 통일부가 고향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메타버스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생존자들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면 예산을 낭비한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의 고향 방문을 위해 만든 메타버스입니다. 남북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메타버스라도 그리운 고향을 만나보라며 통일부가 만든 건데 실제 이산가족들의 사연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접속에 오류가 생기거나 로딩이 길게 걸리는 등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70대 이상 연령대가 80%가 훌쩍 넘다 보니 조작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일부는 메타버스 관련 사업비로 20억 원 넘게 들였는데 이 중 이산가족 메타버스는 하루 방문자가 10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85세에서 90세대인데 지금 점점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런 거. 알리지도 않았고. 차라리 그 접경 지역을 버스라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부터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낼 영상 편지를 찍어왔습니다. 이 영상 편지는 정작 북한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부터 40억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정작 이 기록을 가지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남북 교류가 경색됐다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생존한 이산가족들의 연령층에 맞게끔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좀 더 편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새롭게 구성을 하거나 감정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통일부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는 사이 하염없이 상북만 기다리는 이산가족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KBS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